털말른 언니네 어서오세요 얼굴은 되게 이쁘다 노래는 장윤정 노래 인사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는 별로네 장윤정의 노래 사랑아 맞죠? 이 노래는 춤까지 치면 선물이 두 배로 가는데 근데 머리카락이 먼지가 있다 근데 시집갔어요? 안갔어? 남자는? 나는 애가 셋 있는데 건강 되니? 마누라 빅만 잣떡져놓고 죽어버렸는데 엄마야? 장모언니 어떻게 안될까? 근데 돈은 많아 됐다고? 재수없다고? 맞았어요 음악 됐습니까? 바로 갈게요 사랑아 춤을 있잖아 머리만 흐들어서 추면 엉덩이 뾰시하게 그러니까 니가 시집 못 가는거야 웨이브 웨이브 이리와봐 잡고 웨이브 한번 해봐 잡고 해야지 잡고 이렇게 시작 잡은 길에 그냥 가져봐라 지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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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 장모언니 cost 이렇게 얻은 밤도 내 수술은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 뜨고 떠나갔지만 난 등록하게 버릇다 다시 다시 언젠가 그대만의 소통을 다해도 그때는 내가 만나는 그 노래라서 기대오지 않으니 예, 수고하셨습니다.